아니,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불을 막 꺼. 되게 이상하다. 뭐가? 아니,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걷고 있지? 간호사님이 나 꼬셨잖아. 웃기시네, 자기가 먼저 꼬셔놓고. 내가 언제? 내가? 아, 그거 뮤지컬 하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뽀뽀했잖아. 아니, 그거는 누가 뒤에서 밀쳐서 그런 거라니까. 아, 그거 몇 번을 내가 얘기했네. 뻥이야, 사실 내가 먼저 꼬셨어.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백도 한 거고. 아이, 몰라. 나 서현주 좋아. 지금은 내가 더 좋아해. 지금 또 뭐 누가 뒤에서 민 건가?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. 그럼 이렇게 해야지. 감사합니다. 아멘